대전시가 창업자와 투자자, 선배 기업과 지원기관 모두를 위한 소통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대전시 인터넷 방송 송교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가 창업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 선배 기업, 지원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창업지원 플랫폼 대전창업온라인을 오픈했습니다. 대전창업온라인은 대전시 산하기관과 대학, 정보출연기관, 투자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 입주공간, 기업정보, 투자정보 등을 수집, 선별, 인공지능을 통해 수요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창업기업, 창업지원기관 등이 자기 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으며 채팅형 대화 기능을 통해 창업기업과 선배기업, 투자자 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자, 투자자, 선배기업인은 대전창업온라인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